제육 제육입니다 제육, 제육 자, 제육 걸고 도전할 종목은 OST OST? 오늘은 드라마입니다 오케이 룰은 아시다시피 한 명 맞히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팀 다 맞히면 다 맞힌 팀이 승 아, 우린 좀 둘리었는데 마침 아니야, 잘해 가면 돼 아니, 난 못끝입니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노래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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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클라스 정답!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지훈이가 드라마를 엄청 많이 봐 영화 드라마를 많이 봐 왜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문제야 드라마 제목 맞히면 우리 제목은 파이팅! 어? 영상의 시간 규현 쾌걸추냐? 정답! 정답!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알아? 야! 제목은 응급실 아까 있잖아 제목은 응급실이고 잠깐! 규현이 수고는 어? 어어? 조여! 조여! 탱무! 특무! 파리의 여인! 파리의 여인? 드라마 제목을 맞히는 거야? 우와! 오, 다행이다. 이거 지훈이 알 수 있을 것 같다. 드라마 제발 맞춰야겠다 송민호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팀 아니죠? 아닌가 봐요 고비팀 성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공한 거 같은데 기다리게 되네요 호동 호동 설계로운 의사생활 땡 수근 응답하라 1988 시청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여 아픈 기억들 모두 우리 이거 끝내줬어? 뭐야? 왜요? 맞혔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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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지현이가 맞힐 것 같아 지현이는 맞출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이기겠다 지현이 형 아무거나 얘기라도 할 수 있어 살짝 низ 좋아 지현이 형 정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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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도! 추도! 언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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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사이즈가 중요해. 진짜 부드럽다. 저건 먹어야 되는데. 제육은 맛이 없어. 내가 일단 먹고 싶은 거야, 이거.